한꺼번에 5, 4, 3, 4, 5, 5, 5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안 끌어오지 않습니다. 참끈 났다고. 내가 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. 이거 한눈을 가리는데 저 위로 큰 눈을 이렇게 모자고 가리켜서 내가 했다. 그건 5자고 거기 밑에 거 3, 2, 5, 5살만 가리켜. 아니에요. 밑에 거까지 딱 가리게. 그냥 기력 측정한다고 하니까 그게 오해인 거예요? 왜 했지 뭐? 뭐 좋아하네. 이제까지 다 보여요 그게? 아니 거기서 있다가 배낭 안에 나를 끌고 와더니 내가 여기 서있지 말로. 그래서 난 이제 눈이 나쁘진 않다고 해서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병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담 같은 거 수술을 안 하는 거야. 아 이건 병관이라고 약을 처방을 하는데 연고하라 물하라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건 한 2, 3일이면 딱 먼저 먹게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백내장이지? 아니 아니 아니요 경험이 생활합니다 긁어서 긁어서 그냥 긁으라고 아 손님 딸한테는 내 마음으로 긁어서 염증이 조금 생겼네 아 왜 손님 과자에 가끔 받아줘요 왜 죽겠지? 주먹으로 그냥 사라오지니 여기 죽겠어 어? 어디까지 날아다녔으면 왜? 왜 이래 이만 야 없어서 잊지말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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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료장이랑 백내장이랑 백내장이랑 한 번 수술하면 끝나지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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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이름으로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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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내장은 자꾸 전부 못하고 백내장은 자꾸 또 했으면 또 돌버려 백내장은 시간 지나면 기적까지 백내장이 1번 했는데 무슨 몇년부터 한번 백내장은 났고 백내장은 낳는데 백내장은 낳는 거야 백내장은 낳는데 농림이 주소기 좀 길지나만 나는 너가 그 사람 치운게 자꾸 나면 못디자 그 아쉽게 그 아쉽게 알았다는 내가 그냥 손으로 너 왜 손이 안겨 너 왜 손이 안겨 감사합니다.